10년은 하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마음가짐은 10년, 20년 이상 열심히 할 생각들을 하게 된다. 일을 시작하고 나서 1년, 2년 안에 그 일을 접거나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1년, 2년 하다가 접을 때 나름대로 합리화시키는 이유들이 있다.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접었다라고 말하고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왜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생길까? 어떤 일이든지 시작할 때 10년을 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10년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철저한 준비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본인이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된다. 철저한 준비와 대비 없이 함부로 일을 시작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생겨서 그 일을 접게 되는 것이다. 만 시간의 법칙이 있다. 마이콘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를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이 나온다.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1만 시간을 대략 바꾸면 10년이 되는 것이다. 결국 10년이란 시간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이 읽혀지고 있는 손자병법을 만든 손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년 동안 상간벽지를 돌면서 병법을 연구하여 만든 것이 손자병법이다. 20년의 시간을 쏟은 것이다. 이렇게 시간을 10년 이상 쏟아야 하는 것은 공부, 투자, 명성, 권력 모든 면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어떤 부를 이룩한 사람이나 명예, 권력을 이룬 사람들도 한 번에 이룬 사람은 없다. 일확천금 같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꾸준히 시간을 쏟고 10년을 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고 준비할 때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생기고 끈기와 버티기를 할 수가 있다. 무언가를 이룩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려움이 다 있었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한 사람이란 사실이다. 어설픈 창업은 3년 안에 폐업을 하는 확률이 90%가 넘는다. 결국은 다 조급한 마음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프로의 정신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다. 아마추어는 보통의 일들도 중간에 힘이 들면 하다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우유부단을 보이지만 프로는 사활을 걸고 그 일에 임한다. 따라서 그런 일을 시작할 때 10년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10년은 하자. 10년은 하자. 10년은 하자. 11년은 하자. 11년이성이 부 Umwelt 빼 내버린 병역 secured. 12년이 할 거 allá다. 11년이 하자. 10년은 하자. 11년은 하자. 11년이 하자. 12년이 하자. 11년이 하자. 11년이라고. 2년의 하자. 12년이 하자.